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32기가비트 DDR5 디램을 개발했습니다. 32기가비트는 디램 단일칩 기준으로 역대 최대 용량이며 삼성전자는 12나노급 32기가비트 DDR5 디램을 연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1983년 64킬로비트 디램 개발 40년 만에 디램 용량을 50만 배 늘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시설에 2조 6,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브라이언 템프 미국 조지아주 지사는 현지시간 31일 이같이 발표하고 양사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전기차 제조시설과 배터리 생산시설에 총 75억 9천만 달러, 약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앞으로 8년 동안 이 지역에 8,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기하급수적 성장을 공헌했습니다. 윤홍근 BBQ 회장은 경기도 이천 치킨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25개 주 진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이 전문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이은재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지난 7월 해외 공사 수주 시 하나은행 지점과 현지 법인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 은행과도 현지에서 공사 보증서 즉시 발급 서비스 협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화물 부문 최초로 고객 참여형 지속가능 항공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화물 고객사에게 지속가능 항공류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탄소 저감 실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의 BGN이었습니다.